얘들아 이거 랭코쿠작 어렵다는 친구 많은데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봐봐 여기 사쿠라 있지 사쿠라를 가운데다가 설치를 하고 3레벨까지 업그레이드를 해 그럼 여기 스킬이 생기거든 이 마지막 보스가 잠재운단 말이야 잠재웠을 때 바로 이 스킬을 써줘야 돼 그래서 주변 애들을 풀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 악어 있지 악어 무조건 깔아야 돼 그것만 하면 된다 사쿠라로 잠재우는 거 풀어주고 악어 깔면은 이거 클리어 하나도 어렵지 않아 사쿠라 스킬 사쿠라 스킬 그 다음에 공격 딜 넣어주면은 끝난다 봤지? 다 이거 사쿠라 안 쓰거나 악어 안 써서 못 깨는 거야 화 corresponds 찍이를 Special Feat